40년의 업력을 가진 산방용, 산업용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인 KOC 전기주식회사에 앞 나와 있습니다. 상희수 대표이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KOC 전기주식회사의 핵심 기술이 좀 궁금한데요. KOC 전기는 원래 해상용 변압기를 위주로 하다가 이번에 육상용 변압기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54K 초고압 변압기에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초고압 변압기 외에 다른 핵심 기술이 있을까요? 초고압 변압기 외에는 나중에 저희들이 진동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육상의 방폭 변압기 이런 쪽으로도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KOC는 육상시장의 변압기 시장에 진출을 해서 계속적으로 20345까지 변압기 쪽에 집중해서 개발해서 기술로서 승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서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황희수 대표이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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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